기업 공개 대여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오는 21일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마감하고 공모가를 확정합니다. 카뱅이 제시한 공모가 희망 범위는 3만 3천 원에서 3만 9천 원, 공모 예정 금액은 2조 1,598억 원에서 2조 5,525억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 시가총액은 15조 6,783억 원에서 18조 5,289억 원으로 4대 금융지주 중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넘어선 금액입니다. 카뱅은 공모가 확정 후 오는 26일에서 27일에 일반 청약을 받고 내달 5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카뱅이 공모가 책정을 위한 비교 대상에 국내 은행을 배제하고 외국 핀테크 업체만 포함한 탓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